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날이고요. 그날 저희가 영화를 보고 영화 보면서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지 체를 해가지고 바로 숲에 가서 쉬어가지고 캠을 찍지 못해서 오늘 다시 나왔어요. 저희는 어디게요, 여러분. 어디게요? 나는 갈비찜 먹으러 왔습니다. 원래 저랑 제니랑 오면서 제 내온 맛으로 먹자고 해놓고 저번 분이 진짜 맵다고 해서 한 단계 낮은 세 번째, 네 개 중에 세 번째 내온 맛으로 했습니다. 하드, 하드로.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소갈비찜을 시켰거든요. 뭐예요? 누나. 에리티야, 괜찮아. 해빨리찜. 언니, 저거 보고 말하는 거 그랬어요? 너는... 아, 저 지금 사진처럼 날라오는 거예요. 뭐야? 그쪽이 날라오네. 그래요? 언니, 찍을 전에 했던 거예요? 언니, 찍을 전에 했던 거예요? 언니, 찍을 전에 하는 거 대박이다. 아, 진짜? 나는... 너무 좋아하고... 아니, 상호명 말하면 안 돼요, 바보님은. 아... 나는... 응, 얼레딜 좋아하고... 나는... 그럼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나는 그런 나를 좋아하고... 나는 그런 나를 좋아하고... 나는... 그럼 나를 좋아하고... 좋아하고... 이제 다른 연습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야... 오갈오갈... 아, 콧물이 너무 나와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요? 빨리 찍어. 감기 10분 빨리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아니야, 이런 거. 아, 제대 감기할게요. 아, 추 노래 BGM 깔립니다, 지금.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는 안 돼요. 감기는 안 돼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는 안 돼요. 감기는 안 돼요. 러블리즈 감기야? 좋아. 주세요. 주세요. 지연이가 중성해준대요. 그렇죠. 일단... 장갑이 깁니다. 내가 비밀 테니까... 너는 중성갈 enfat. 내가 비밀 테니까.. 너는 중성갈보에 말아라.. 사이! 아, 언니... 엄마같애! zwy가 importantes. 나 왔다. 백 passeм scientists advantageO. 하하, 태 뒤 пры passou椀. 다 최고. Matrix입니다, 대박. iers Slims 내가 비벨타리 너는 주먹밥을 말아라 하잇! 아 언니, 엄마같아 나왔어 대박쨈이다 대박 대박쨈이 왜 저렇게 나와? 대박쨈 우리가 초갈비찜을 시킨건지 개방찜을 시킨건지 2인분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2인분밖에 안시켰어요 세트 메뉴를 시켰을 뿐 닭이 아 잘 먹린다 자, 비렸어 잘 비빈 거 보이죠 잘 비빈 거 보이죠? 잘 비빈 거 보이죠? 잘 비빈 거 보이죠? 응 뜨거운 말씀하세요? 뜨거워요? 응 내가 목술해야 할 우리가 비빈인가 여기다 나시면 돼요 매즈 매즈 아우 미안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감사 어 되게 지금 되게 현무양사 앞에 진짜? 난 현무양사 또 배고 싶잖아요 지금 내가 원하는 여성감이야 지금 약간 좀 스타일이 내가 원하는 여성감이야 주먹밥이 자기 얼굴 같다는 거 알죠? 만두가 만두를 이쁘게 붙어야 여자가 예쁘다는 얘기죠 자식을 잘 먹는 건 아니에요? 응? 만두 이쁘게 붙으면 자기 얼굴이라고 말한다고 말이 없었어 나 만두를 표정이 아니 표정이 너 진짜 이랬어 왜 제가 만두를 아니요? 이거 정성껏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 그러네 진짜 완전 정성껏 타고 일단 일단 아 아 제가 만두 얘기하고 나서 만두 얘기하고 나서 자리에 급 급 주르셨는데 제가 하트 모양으로 신의 손 조물주 조물주 콧구멍 콧구멍 콧구멍으로 빗는 줄 저한테 잘생겼다고 컷도 망했다 잘생겼다고 잘생겼다고 아 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잘생겼다고 나한테 왜 안 써줘 언니는 예쁜데 나한테 뭐라는 거야 나 왔어 나 왔어 아 죄송해요 천천히 다 조리내만들 그냥 빨리 도워둬도 돼요 하 하 아 잘 먹겠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네 하 하 하 하 하 하 네 자 우리 그러면 이거 먹으면서 할까요? 다 먹으셨네요 네 나의 헐트 어디갔지? 나의 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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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트 어디갔지? 여기였어요 아 이거였어요? 내가 만들고 모자라 봤어 아 짜부됐다 제가 만들고 오셨는데 하트였는데 하트였는데 세고가 됐어요 됐다 봉돌이 같고 핫 핫 그럼 내가 눈을 만들어줄게 뭐지? 지금 가져갔어요 저희 갈비집 맛을 잘못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파티로 했는데 이지로 이지는 다들 기대도 안 와서 제가 먹자마자 매운소스는 좀만 더 놓치면 안될까 이러면 적게 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쓴맛 나오고 얼굴은 안 먹는거야 먹는거 먹어볼까?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매워 매워? 어떡해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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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를 하나 뜯어볼게요 doit 여보 여보 ㅋㅋㅋㅋ 여보 넷 부 nod 하 siglo awesome 여보 して 여보 맛있게 맵고 싶은데 맛있게 맵고 싶은데 이거 맨날인가? 맨날? 응 여러분 이제 저희도 끄는게 먹기 위해 잠시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바이바이 으음 못봤는데 말했어 ㅎㅎ